에휴 서영락 대리 가성비 좋은 짐벌에 화가 많이 났죠? 분리형 짐벌이면 됩니다. 아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길린TV의 길린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봄나들이를 대비해 브이로그 촬영하기 알맞은 가성비 좋은 짐벌 액션캠을 가져와 봤습니다. 페이유 짐벌 제품군의 공식 판매처인 가우포토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지원해 줬습니다. 설마 이 추위에 야외에서 액티브한 영상을 만들라고 이걸 제공해 주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 제품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기능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느꼈던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유 라는 브랜드는 이미 이런 고성능의 짐벌을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아 근데 짐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짐벌은 카메라로 동영상이나 사진촬영을 할 때 결과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본체를 기울여 결과물의 흔들림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페이유 포켓3는 이러한 짐벌 기능과 액션캠이 합쳐진 휴대용 짐벌 카메라입니다. 3축 기계식 짐벌 기능이 있어 당연히 들고 다니면서 촬영해도 영상이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액션캠의 디지털 손떨림 방지 기능도 괜찮아 부드러운 영상만 가지고는 짐벌 카메라의 장점을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격 촬영시에 리모트나 인물이나 사물에 대한 트래킹 등에서 확실히 3축 짐벌만의 엄청난 장점이 있었는데요. 리뷰를 하면서 하나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능적인 설명에 앞서 헤드와 핸들로 구성된 킷의 박스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이 괜찮네요. 탈착식 헤드와 헤드 커버, 헤드 하단에 연결할 수 있는 플레이트, 핸들 본체, 삼각대, 스트랩, 헤드와 핸들, 각각 USB 케이블들과 파우치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플레이트에 연결해서 손목 또는 어딘가에 고정시킬 수 있게 해주는 벨크로 형식의 밴드도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헤드 몸통을 보호해주는 것도 있네요. 설명서는 한글 설명서도 줍니다. 42만원이라는 판매가격 대비 괜찮은 구성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핸들과 결합해도 높이가 약 15.5cm, 넓이가 약 3cm 조금 안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짐벌과 비교하면 엄청 작습니다. 무게도 마이크로 SD카드와 핸들 포함해서 156g 정도네요. 타 브랜드 짐벌 카메라와 다른 특장점으로는 카메라 헤드와 핸들이 탈부착 가능한 형태라는 건데요. 카메라 헤드 하단에는 자석이 달려있어 이렇게 운동할 때 운동기구에 붙여서 쓸 수 있어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핸들과 카메라 헤드를 단순히 탈부착해서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도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원격으로 리모트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센서는 소니의 2.3분의 1인치의 일반적인 액션캠이 사용하는 센서 크기이고 4K 60프레임의 영상을 지원합니다. 추강에는 대부분의 카메라가 그렇겠지만 당연히 잘 나오고 실내에서도 꽤 잘 나오더라고요. 야간에 빛이 없는 곳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노이즈 억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살짝 자글자글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소형 센서 대비 화질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최대 130도의 초강각을 지원합니다. 초강각 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각, 좁은 시야각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액션캠과 핸들 둘 다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각각 충전이 가능하고 카메라만 사용할 땐 60분, 이렇게 핸들과 결합해 사용할 땐 120분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용 배터리를 사용해 전원을 공급하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에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핸들에도 당연히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간편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물리 버튼과 조이스틱, 그리고 줌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일단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켜집니다. 핸들을 사용하면 이렇게 작은 LCD 화면을 보면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받아보시면 액정 보호 필름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게 붙어 있으면 터치 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필름 떼고 작동하니 작동은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스와이프 할 때 너무 빨리 손을 움직이지만 않으면 터치를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스크린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설정과 관련된 항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핸드헬드 모드와 착용 모드, 그리고 설정, 화각, 얼굴 추적, 뷰티 열기, LCD 화면 표시, 프로 모드, LCD 밝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 알면 좋을 만한 게 이 설정에 들어가야 스마트폰 연결을 위한 와이파이를 켜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켠 김에 스마트폰 어플에 대해 얘기하자면 스마트폰 어플을 꽤 잘 만들었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이렇게 스마트폰 움직임에 따라서 모션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스마트폰의 각도에 맞춰 카메라의 방향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3축 짐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원격 제어하는 게 편하시죠?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피스 사인을 카메라로 향하게 하면 자동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얼굴 추적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얼굴에 포커스만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카메라가 제 얼굴을 따라다니며 트래킹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빨리 화면을 벗어나 버리면 예측해서 추적해 주지는 못하니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얼굴 추적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켜고 껐을 때 유지가 되지 않고 카메라를 켤 때마다 유지해줘야 합니다. 설정에서 다음 항목으로 넘기면 프로 모드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 화면에 이렇게 프로라고 아이콘이 뜨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촬영 모드에 따라 몇 가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의 경우 보통 색과 로그, 화이트 밸런스, 노출, 음량 조절 컨트롤 등이 가능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컨트롤 하시려면 스마트폰을 연결해 설정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더를 활용해 줌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넵의 디지털 줌이 생각보다 편합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넵에서 화질이 좀 뭉개지긴 하는데 그래도 브이로그엔 편한게 최고죠. 촬영 화면에서 우측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촬영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 사진, 비디오,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타노라마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이걸로 찍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타임랩스는 카페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찍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항목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세부적인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화면으로 돌아와 하단에서 위로 스와이프 할 경우 짐벌의 다양한 모드를 세팅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다시 가운데로 초기화시켜주는 아이콘인데 핸들의 N버튼을 두 번 연속 누르는게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드의 경우 핸들의 N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순차적으로 변환해줍니다. 이 화면에서 스와이프를 해 옆창으로 넘어가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카메라가 180도 돌아가 셀피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해서 웹캠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줌이나 OBS 같은 데 연결해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장 마이크 미지원인데요. 카메라와 핸들 둘 다 내장 마이크가 달려있긴 한데 외장 마이크도 지원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아쉬운대로 레코더 같은 걸 따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그냥 분리형이라 재밌다라는 생각이었는데 핸들로 모니터링에 원격 촬영도 가능하고 나름 프로페셔널한 기능들이 들어있어 쓰면 쓸수록 좀 놀랍더라고요. 제가 리뷰에 다루지 않은 세부적인 기능들도 꽤 있습니다. 정상 판매가가 42만원이니 가격 대비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해 리뷰도 만들어 보았고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요. 그럼 안녕!